자 3강의 1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1번은 요즘 학생들의 책을 읽지 않는 경향 스탠던시에서 나투에서 투부정사 부정어 형용사업법으로 걸어봤습니다 자 나투 리드 스튜던스 북 디스데이스 하면 디스데이스는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there is 유도부사 단수도 썼고요 동사는 그래서 one recent change가 실제 주어죠 자 거기에 만약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은 최근에 that 은 주격관계내면사로 stands out의 3인칭 단수 여기 s 요 부분도 우리가 주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수 선행사 단수 단수동사 stand out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서있으면 혼자서 앞에 튀어나왔으면 눈에 띄죠 그래서 stand out은 눈에 띄는 두드러진 뜻으로 썼어요 stand out stands out in students behavior 학생들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의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은 자 그것은 더 디클라인 감소인데 자 willingness 의지란 뜻이죠 will도 명사로 의지고 자 의지인데 to read 읽을라는 또 형용사업법으로 들어왔어요 자 보 extended는 확장된 과거운사 수동으로 썼고요 기간의 시간동안 의역하자면은 긴 시간동안 읽으려고 하지 않는게 감소이다 그래서 감소란 말은 잘 안읽는다 자 이유는 a로 잡아주시고요 보어로서 바로 동격 컴퓨티션 단순히 경쟁 때문인데 reading faces는 대생양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각됐고 읽기가 직면하는데 무엇을 직면하는지 목적을 생각돼서 앞으로 나가서 대시 생각됐죠 자 들까지인데 미드 보면은 1980년 대 S 중반까지 자 유일한 경쟁인데 또 대생양 됐고요 자 스쿨 리얼리 헤드까지 그래서 학교가 정말로 가졌던 경쟁은 단수 자 워스 텔레비전이었다도 보호를 썼죠 동격으로 옛날엔 텔레비전 이외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다 읽기를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데 세계에 death은 또 주격 관계되면서 supported print literacy 출력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한계죠 우리 아직까지 읽고 쓰는 세계에 아직까지 뭐라 그래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꼭 해야하나 말이죠 읽고 쓰기를 다른 말로 하자면 there was still 거기에는 여전히 또 한계를 나타냈죠 자 컬렉티브 집합적인 기억이 있는데 about experiences 경험인데 읽기가 제공하는 여기서도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자 그리고 컬렉티브 집합적인 동의가 있는데 about its value 그래서 each가 말하는 것은 읽기의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 쓰이고 있다 널리 그래서 that consensus를 위해서 순서문제를 바꾸면 지시되무서로 이 두 가지 집합적인 기억과 집합적인 동의에 대한 합이죠 읽기에 관한 자 이것은 빨리 passing away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변하고 있다 자 선생님이 핸드아웃은 여기서는 나눠주다의 동사로 썼어요 핸드아웃 자체가 명사로 프린트해 뜻으로 가지기도 합니다 material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쫙 뻗어서 주다 뜻이죠 선생님이 줄 때 자 그러면 노블 소설을 오늘날 이것 좀 읽어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 in every student's mind 까지 이렇게 묶여서 수식해 주는데 해외영사가 굴었어 자 모든 학생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질문은 또 단수였죠 is 전체가 있어 땡땡 이렇게 묶여서 보호로 들어갔어요 자 거기에 영화가 있어요 이것에 관한 이 소설에 관한 각색해서 만든 영화 있냐고 그거 보고 끝내려고 그러는거죠 자 if not 은 만약에 여기서 영화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안되요 앞에 거를 연결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해석하면서 자 다음 정거장이란 말은 다음 행동이겠죠 자에서도 보호로 쓰였구요 자 인터넷이다 그럼 인터넷에 디벼어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where 자 인터넷에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인터넷으로 잡았지만 where 뒤에 완벽한 문장에 관계 부서로 썼어요 자 몇몇의 웹사이트들이 제공할 것인데 짧은 챕터에서 챕터의 요약을 요것만 보고 숙지하려고 그러는거죠 그 다음 commentaries, 비평을 그리고 analysis, 분석인데 free of charge, 공짜로 자 이러한 사이트들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제공하는데 그들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도 제기되명을 썼다는거 자 앞에 나오는 주어하고 뒤에 하는 목적어가 같고 주어 행동이 목적어까지 갈 때 제기되명사 자 지지하는데 with extensive, 광범위한 광범위한 이라는 뜻은 많은 광고들이 invaded 되어진거에요 삽입되어진 짜증나는거죠 우리 특정한 블로그들 들어가면 광고로 도배되어있죠 특히 me 소수 뭐 스토리였는데 자 그 다음 within the summary 아닌데 그 요약된 기사안에 자 그 다음 컷만은 없지만 여기선 보호격입니다 좋은 시각적인 distraction 나쁜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방해 요소인데 from the boring 지루한 텍스트 요약으로부터 자 오늘날 여기 좀 약간 추상적이죠 reading literature 읽기라는 것은 동명서 추어고요 means의 3인칭 단수 의미하는데 reading about이 좀 틀려요 문학에 대한 것을 그래서 또 의약하자면 우리가 앞에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해 왔고 문학을 전체적으로 읽기보다는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요약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박 거탈기식이다 이 정도를 좀 잡아와야 됩니다 해석을 그래서 getting sketch detail 스케치란 말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직까지 다 안 그린거죠 스케치는 대략 윤관만 잡은거에요 그래서 뭐 약간 좀 한 30%? 제가 볼 때는 요정도 디테일을 얻게 되는데 about book 책에 대해서 자 instead of yng 실제로 읽기를 보다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지 쉽게 답이 나오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을 약간 좀 비꼬어서 사카스틱하게 설명했습니다 A standard in art to read students book these days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